첫 번째로 찾은 맛집은 종로구 삼청동의 위치 삼청동은 사정하고 아기자기해서 구경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 근처에 만두전골 맛집이 있어요 혹시 저 집인가요? 맞아요 만두전골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완자전이랑 호박전이 들어간 김치전골이 굉장히 인기래요 그래서 원하는 입맛대로 골라볼 수 있어요 겨울철에 먹으면 진짜 맛있죠 만두전골 삼청동에서 소문난 만두집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가격도 저렴해 부담없이 먹기 좋다고 합니다 많이 나왔는데 여긴 처음이네 여기 오래됐어요? 23년 이 자리에서만? 오 그래요? 포장 만두전골과 김치만두전골을 주문했는데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 다 인기가 많은 메뉴 진짜 다 하세요? 진짜 다 하시는 거예요? 만두에 피도 아주 맛있고요 미국식이 된장 그게 아니고 만두가 만두 만두가 그렇죠 국물이랑은 약간 입맛에 맞게 하셨구나 새롭게 된장 국가 저기 또 유부가 들어갔네요 유부네요 시원하네 시원해요 국물 아주 맛있어요 배추 단맛하고 애호박 맛하고 버섯 맛하고 미더덩 맛하고 된장 맛이 이렇게 어우러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된장 맛이 이렇게 강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깔끔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양치 육수에 된장 한 스푼 이렇게 딱 얹어서 이것저것 넣어서 끓이시고 아니 좋아요 된장은 된장 가서 구수하고 맛있어요 과하지 않은 담백한 국물에 정성껏 빚은 만두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골의 핵심 만두의 맛은 맛있네요 김치만두가 좀 놀랐어요 김치만두가 아닐 줄 안 했어요 이북식 만두를 재해석해 손님들 취향에 맞춘 만두입니다 대게 국물이 좀 맑으면 김치만두를 생각을 안 하는데 약간 반전이 돼 반전 약간 매콤해 여기는 김치를 넣던 게 아니고 김치를 삶아놨고 저 집 영업비물도 안 넣으신 거 아니에요 양을 구추가려 드셨구나 김치 담듯이 약간 단맛이 나는 매운맛이라 그냥 여럿이 같이 드시기에는 좋고 애들도 맵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팔팔 끓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김치만두전골은 다양한 고명을 넣어 맛을 내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호각전을 호각전을 이거는 완자전이 보니까 어묵인가 이랬더니 명절 딱 지나고 전 다 녹화해주는 맛 근데 선생님 사실 이런 게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소고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오히려 만두만 드시는 거에 비해서 다양하게 들어있으니까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된장찌개에다가 만두 넣은 것 같고 김치찌개에다가 만두 넣은 것 같은 딱 그 느낌이야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익숙숙한 그런 맛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북식과 현대적인 스타일이 만난 독특한 만두전골은 자극적이지 않아서 폭족하다는 평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